네, 이 자리에 서니 내부를 정말 하염없이 돌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역의 대학, 여러 기업, 그리고 혁신기관들이 뜻을 모아 지역혁신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인재들이 문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비 2325원을 포함해서 총 3,300억 원의 혁신으로 지역 산업을 전도할 핵심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기업 양성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시는 총장님들 뵙게 돼서 우리 신희리 총장님 그리고 많은 대구 경북의 총장님들 이상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라 양성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 MZ세대들은 기업에게 무상으로 공장 부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재는 인재 양성을 하고 산업 핵심 분야에 혁신을 유도하면서 그 혁신의 분위기가 지역 산업을 제외차 전환 부품 산업 분야에 혁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참여 주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업협력 기술 고도화 활동을 향상시키며 플랫폼 공유 협업지수를 획기적으로 계산합니다. 오른쪽 방향이고요. 교육부의 장상현 차관님 왼쪽 가운데로 되겠습니다. 미래를 담다 하면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고 셋!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구 경북 지역특심 플랫폼의 출범위에 혁신차게 선포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또 총괄...